이 제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수납 공간이 넉넉하여 조리 도구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모든 조리 도구가 하나도 빠지지 않는 구성으로 제공되어 캠핑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제품의 디자인은 세련되고 예쁘며 나무로 된 냄비 받침이 포함되어 있어 감성적인 느낌을 줍니다. 또한 가위와 같은 조리 도구에는 케이스가 포함되어 보관 및 보호에 용이합니다. 케이스의 넉넉한 공간은 다른 그릇이나 수저들을 함께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제품의 베이지색 가방은 갠성을 한층 더 높여주며 가위, 칼, 집게, 국자, 도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캠핑 중 필요한 모든 도구를 한 대 모았습니다. 이 제품은 기능성, 세련된 디자인, 효율적인 수납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캠핑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만족도 높은 제품으로 구매 후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제품인 아이코닉하우스 하버 원목 아카시아 라운드 도마는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아카시아 원목은 밀도가 높아서 내구성이 뛰어나며 물과 세균의 강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천연 오일로 마감되어 원목의 질감을 살리면서 보호하고 있어 품질을 유지합니다. 도마의 밑면에는 실리콘 패드가 부착되어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라운드 형태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벼우면서도 단단한 구조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또한 예쁜 디자인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이 도마는 요리를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내구성, 안정성, 품질, 다양한 활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주방에서 필수품으로 손색없을 것입니다. 함께 사용하면 요리하는 즐거움을 배가시킬 것이며 가정에서도 레스토랑과 같은 퀄리티로 요리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코멧 일회용 슬라이드 커팅 캠핑 위생 도마 제품은 여러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제품은 일회용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. 생선, 고기, 김치 등 기름진 재료나 색이 베는 식재료를 다룰 때 특히 유용합니다. 또한 슬라이드 커팅 형식으로 되어 있어 원하는 길이만큼 쉽게 자를 수 있어 편리합니다. 제품의 품질은 매우 튼튼하며 칼을 깊게 들이켜도 흠집이 생기지 않아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줍니다. 또한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바로 버릴 수 있어서 세척이나 관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환경을 생각한 소비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재료를 위생적으로 다루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. 캠핑이나 집에서의 조리에 활용하기 좋으며 편리한 사용법과 튼튼한 재질로 여러분의 요리 경험을 더욱 즐겁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 이 도마를 사용하면 요리하는 과정이 더욱 즐거워질 것이며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요리를 위해 필수품으로 손색없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락앤락 한균 마블 도마로 가성비가 뛰어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. 검정색으로 깔끔하며 색 변화 없이 김치 국물도 잘 닦이며 냄새 배김도 없습니다. 세련된 디자인으로 손잡이와 자르는 부분이 조화롭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합니다. 99% 항균 도마로 위생에도 안심이고 가벼워서 사용이 편리합니다. 손목에 부담이 없는 무게로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하며 크기도 적당하여 주방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스크래치가 쉽게 생기지 않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가정에서 요리를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적합하며 품질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함께 사용하면서 편리함과 위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으로 요리를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.